하하하하 오늘 뭐 내기같은거 할까요? 제가 이길지 뭐할지 한번 내기같은거 해볼까요? 어떤 내기를 해볼까요? 당연하쥬! 아니면 여러분들이 골라주는 캐릭터로 제가 이길지 지을지 한번 맞춰보는 게임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골라주는 캐릭터로 제가 해볼게요 어때요? 오케이? 가볼까요? 우선은 갑니다 뒷부분은 갑니다 내가 잡는걸? 이것도 나크의 도시지?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